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하원위원회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이.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리켰죠. 하원위원. 제2의 인생 하원위원에서는 하원위원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부모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대다수의 최근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이혼 사유가 폭행도 아니고 1위가 폭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람도 아니고 제가 오늘 왜 그게 아니지? 이랬더만 제일 먼저가 대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대화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부모가 많이 각오로 넘어갑니다. 처음 시작이. 남편 같은 경우에 한국전쟁 당시, 아 말이 엄청 각오로 가죠? 한국전쟁 당시 나이가 한 40이 되었는데 북한에 가족들을 남겨둔 채 혼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남편이 깨달은 거죠. 월북이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북한에 있는 이제 가족들하고 재결합하는 걸 단념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떠냐? 당시 한국전쟁 전에 지인의 중매로 첫 번째 배우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하나, 자녀 A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녀 A를 출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고, 첫 번째 배우자가 이제 전쟁터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배우자가 살았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쟁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편이 사망을 했으니 혼자 이제 자녀를 키우다가 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월북이 불가능해갖고 이제 가족들과 재결합을 포기한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거 후에 또 다른 자녀 B를 출생을 하고 이 동거 기간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혼인 시고를 마쳤습니다. 자녀 B를 낳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이혼 소속이 이때까지 자녀 A, 남은 자녀 A는 어떻게 됐냐? 이 남편하고 동거하고 난 뒤에 조부모가 양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속이 있을 때까지 이 아내하고 자녀 A하고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자 이제 서로 같이 살이 먹고 살아야겠죠. 남편이 아내하고 혼인한 후에 사채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계산이 분명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채업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이자도 따박따박 정확하게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사채업이 보통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받은 이자를 또 전주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계산이 분명하고 신용이 잘 지키다 보니까 전주들이 계속 돈을 몰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채업의 사업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그 사이에서 자기가 얻는 수익금도 많아지고요. 아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 일단은 가사를 전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도 참 생활력이 매우 강한 게 남편이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았는데 이 생활비를 아끼면서 따로 또 일수노리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한 1960년대, 70년대 일수가 흔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당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에 가입해가지고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린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사채업해가지고 사업 규모 키워서 번 돈하고 아내가 생활비 아껴가면서 일수놀이하고 개에 가입해가지고 재산 증식한 거 하고 이거를 이제 아끼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중견경에 이제 나이가 중견이 되었을 때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를 합니다. 물론 누구 명의로? 남편 명의로. 이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성격을 좀 보자고 하면은 약간 당시 이제 그 나이대 남편들이 다 그렇겠죠? 독선적이고 본건적인 건의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 혼인초부터 아내를 천대하고 복종을 강요로 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심하게 잔소리하면서 간섭하고 그럼 간섭을 하면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계속 심해지니까 아내가 이제 여기 이 간섭에 대해서 이유 달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명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때 남편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막 뭐라 하는 거죠. 어디 있어 이 여자가 어디 있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억압을 하고 또 문제가 뭐냐? 독선적이고 본건적인 건의의식 가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결혼하기 중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전 남편이 있었던 거 그 사이에 자녀 A가 있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남편이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내가 자녀 A 위해 가지고 돈을 빼돌릴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권도 자신이 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생활비를 적게 줬다고 아내한테는 생활이 필요한 만큼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 보통 제 경험상 약간 이제 남편이 독선적이고 본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 나이대가 좀 많은 분들 보면은 약간 뭐가 있냐면은 의처증 증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의 의처증 증세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 조금은 심해요. 아내의 바깥 출입은 물론 친정식구 만남도 엄격히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댁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맨날 불을 내리고 간섭하고 억압하니까 이제 자신의 마음을 안식을 얻어야 되니까 내 마음의 안식을 얻겠다고 천주교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음의 안식을 얻겠다고 천주교 성당에 나갔는데 이 놈의 남편 약간 의처증 증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성당의 신부하고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 다시는 성당을 다니지 말아라면서 성당 출입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교리로 일단은 성당의 통신교리로 영세를 받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죠. 근데 아내가 영세를 받았다는 이거를 알자마자 갑자기 이제 남편이 노발대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내 말은 안 드냐? 내가 성당 가지마라고 하지 않았냐? 성당하고 연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냐? 너 성당 신부하고 불륜관계가 있는 것 같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발대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남편하고 아내 간에 자녀가 이제 거의 성결이 돼가지고 별거는 대전에서 이제 분간을 해 있었는데 이 일이 있고 1년 뒤에 갑자기 아내한테 대전에 있는 자녀 B한테 가라면서 아내 내쫓고 이 이혼 소속이 있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이 남편이. 결국 아내 이 상태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이혼 소속을 제기해야죠. 생활비도 안 주고 자기는 이렇게 부담한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아내가 1차로 1차로 이혼 소속을 제기를 합니다. 그 이혼 소속 제기 사유가 뭐냐? 가무장적인 사고방식과 의처증 증세로 혼인파탄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때 판사들이 좀 그랬던 게 이 1차 이혼 소속의 1심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형성된 갈등이 남편의 거리적인 태도하고 구속에 시달린 아내가 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하는 거 맞다. 그런데 남편이 또 종종과 다름없는 태도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이 된 것도 맞는 거 같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다. 일시적인 부부 갈등의 한 종류다. 그래서 당신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1심이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아내 이혼 청구가 기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 항소를 해야죠. 25번의 판단받기 위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 그냥 서면 내고 서로 서로 주장하다가 갑자기 판결로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조종도 하고 판사가 하회도 내리고 또 조종하고 가사조사관이 또 중간에 중재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바로 판결로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아내가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조종 과정에서 남편하고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재결합하기로 한다. 근데 남편이 그때 뭐 어떻게 했죠? 생활비 안 줬다 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결국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를 빌려 썼는데 남편이 아내가 빌려 쓴 생활비 2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준다. 대신 재결합한다. 라는 형태로 재판사 화해 조종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화해가 됐으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화해 조항에 따라 물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 명의로 2억 5천만 원짜리 예금 통장을 만들어 갖고 아내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주변 뭐합니까? 인출 못하게 조치하고 현재 남편이 지금 2차 이혼 소속되는 남편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2억 5천만 원짜리 예금 통장으로 아내를 꼬시게 됐죠. 재결합하자고 그런데 이제 화해로 돌아가 가지고 화해 조항에 따라 갖고 남편이 2천만 원 지급하게 됐습니다. 아내한테 2천만 원 줬죠. 그래서 이제 재결합하기로 했으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문을 막아서 뭐라고 하냐면 반성했나? 반성 안했지? 말로만 반성하는 건 안 믿는다 반성분 빨리 써온다 라면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반성분 쓰라고 쫓아 냈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다시 이혼소송해야죠. 그래 남편도 들은 겁니다. 아내가 재차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살 생각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내 재산이 어디로 가지? 죽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상속이 일어나죠. 결국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하고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데 보통 이 민법상 배우자한테는 1.5가 자녀보다 1.5가 더 상속이 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남편 밑에 자녀 B가 있고 아래가 있고 아래가 1.5고 자녀가 1이면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아래가 두고 아는 게 5분의 3이에요. 남편이 이제 변호사들 만나러 다니면서 배우자분한테 만약에 사망하시면 5분의 3 정도 상속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분을 뜨면서 붕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쟤들한테 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 재산 전부 다 사회에 한원시키겠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향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10억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대학 재단에 기부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계속 레이더를 남편한테 두고 있는 거죠. 레이더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10억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소식을 바로 듣자마자 바로 법률 전문가 도움을 얻어가지고 남편 부동산 돼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혼을 원인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대부분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대학 재단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교하고 일부 부동산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학의 교직원 개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교를 합니다. 이제 2차 이혼 소속입니다. 일단 아내하고 남편 주장 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 2차 이혼 소속에서 아내가 뭐라고 주장했냐 남편 같은 경우에 평소에 본건적이고 가무장적인 거대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호린 처음부터 모든 일을 남편 뜻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왔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 이견을 제기하면은 불혈을 올내리고 아니면 억압하고 그러다가 뭐라 했죠 약간의 의처증 증세 아닙니다 약간보다 더 넘어가는 의처증 증세까지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별간 이내 또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 호린관계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아기의 유괴로 인해가지고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아내가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아내가 주장하는 내가 부당한 대우 전혀 없다 아기의 유괴도 없다 아내가 제발로 나간 거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거의 40년간 동거를 해왔다 그리고 이 당시 2차 이혼사 시 아내의 나이가 얼마냐 71세였고 남편 나이가 91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미 인생의 항원기에 접어들었는데 서로 의지하지 않고 아내가 이렇게 이혼 청구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소유한 재산을 탐내서 하는 것이므로 아내 청구 기각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편의 주장이 1차 이혼소속에서 먹혀있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40년간 부부로 생활해 오다가 인생 항원기 접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이혼소속을 제기한 아내 측에도 약간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어렵지만 다만 남편 같은 경우에 본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이미 한 차례 이혼소속이 있음에도 부탁하고 오늘의 주제 대화와 설득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억압해서 아내한테 자신의 생활 방식 강요하지 않았냐 그리고 1차 이혼소속에서 재결합하기를 해놓고는 뭐 조건도 없는 반성분대 내세우면서 집 밖으로 내몰고 오히려 아내가 나간 게 아니고 당신이 내몬 거와 다름없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지금 안 하고 이 갈등을 확대, 증폭시킨 거는 이 남편의 태도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뭐가 있었죠? 재산 재산 관련해가지고 처인 아내하고 자식하고 의논조차도 없이 의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장학기부로 기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론으로 이 재산이 남편 혼자 만들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내 물론 남편이 사채업을 크게 키워가지고 돈을 모으게 됐지만은 아내가 남편이 주는 적은 생활비로 일수놀이도 하고 개도하면서 재산이 계속 불려왔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원인은 이런 독성적이고 가갑적이고 봉건적인 건의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은 남편한테 있다라고 2차 이혼소송에서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얼마 나왔냐 5천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10년전 판례입니다 10년전에 5천만원 위자료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궁금하시겠죠? 남편이 대학교에 증여한 이 재산들 재산들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됐냐 일단 원칙을 이뤘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유재산 그러니까 혼인전에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진짜 극단적으로 나 혼자만의 노력 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소유권이 없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어서 재산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 다음에 그 감소가 방지되었음이 인정이 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 남편이 뭐 했다 했죠? 대학 재단에다가 소유권 임명 이전 등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여로 그런데 그전에 뭘 해놨냐 아내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재단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재산이 대학 재단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 재산이냐 남편 재산입니다 이 이혼소 속에선 대학 재단의 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이 대학 재단의 재산이 아니라 남편 재산으로 해석이 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기 그래서 이 사건 내 부동산들이 전부 다 이혼 소속의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현금 10억 도 재산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러한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아내가 40년간 남편의 억압적인 가족 운영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부인으로서 그 도리를 다해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 명의로 이 재산들이 등기가 돼 있더라도 그 취득 유지에 아내 졸업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판단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남편이 변호사들한테 조언 얻은 것처럼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하고 자녀하고 상의 안 하고 대학 재단에 기부 안 했으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한테 상속불이 얼마라고요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남편 수중에 얼마 있다고요 10억이 있다고요 남편 수중에 10억이 있고 이거 재산분할 해줘도 상당한 현금 자산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분배해도 남편이 여생을 편안하게 연결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주고 아내한테 기여도를 얼마를 인정을 했냐 안타깝지만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금 사법하고 대학 재단에 넘어간 모든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인정을 하고 대학 재단에다가 아내한테 3분의 1 등기하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아내가 자기의 이제 그 40년간에 남편의 억압적이고 이러한 봉건적인 걸 참고 참아온 것을 보상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대화가 되게 필요하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혼이 두 번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혼인신고 이후에 협의 이혼 무렵까지 그 결혼 생활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남편은 뭐냐 의사입니다 아 좋죠 아내는 뭐냐 어 자신의 직업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의사인 집안의 딸입니다 잘 결합을 했죠 그리고 슬아에 상담을 두고 있습니다 장남이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이 TV를 던지는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아버지가 이제 TV 던지는 모습을 기억할 정도로 심하게 싸우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이게 거의 혼인 12년 차경입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협의위원을 1차 협의위원을 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이 협의위원 조건이 뭐였냐 남편이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 했습니까 그 아 첫째 아이가 애들이 어립니다 2남 3남 다 어립니다 유치원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의 양육을 하되 이 협의위원 조건이 자녀들 나이가 어리니까 아내가 당시 함께 살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년간 그대로 거주해서 자녀들 양육을 같이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아내가 양육을 마치고 이 아파트에 나가는 조건으로 협의위원을 하기로 하고 협의위원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동안 자녀 같이 양육하고 2년 뒤에 남편이 어떻게 하냐 이 같이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해갖고 자녀들하고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도 합의한게 있으니까 순순히 집을 나와서 뭐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몇 년간 거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위원 사유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뒤에 가는 소개해드리는 이혼 이혼 소속에 있어가지고 남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내가 상간남하고 부정행위해갖고 상간남 처우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했기 때문에 협의위원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지나친 음주와 외박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외박까지 했으면 뭐 그나마 내가 참을 텐데 생활비도 안 준 남편 때문에 협의위원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2년 살고 난 뒤에 미국에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남편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났나 봅니다 뭐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래 애도 보고 싶으면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거 듣고 아파트로 남편하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무렵에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았지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집에 안 들어옵니다 아내하고 자녀들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뭐 하냐 아이를 보기 위해서 잠깐 집에 들렸을 뿐 남편은 아내와의 불안을 이유로 거의 기관 안 합니다 재결합을 했지만 첫 번째 싸웠던 것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할 시도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갖고 이 기관을 하지 않는 동안 남편은 뭘 했냐 일단은 아내와 재결합하기 전에 다른 여자 A하고 2년간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결합하고 혼인신고하고 난 뒤에도 2년 뒤에도 다른 여자 B하고 또 동거를 하네요 이 다른 여자가 있고 난 뒤에 남편이 결국은 이 다른 여자 B하고 관계를 청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죠 제가 아내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의사 집안의 딸이라고요 그 아내 쪽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경영이 갑자기 급 어려워집니다 남편이 뭐해줘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여자 B하고 관계 청사한 후에 이 친정에서 아내 측에서 아내 아버지가 이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먼저 맡아달라 너희가 가족끼리 이 병원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그 아내 이제 그 집안의 병원에 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 병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인 C를 알게 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A도 만나고 B도 만나고 결국은 이 C를 만나가지고 이 병원 원장도 때려치우고 간등으로 2주에서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동거만 하면 괜찮은데 3년 뒤에 혼의 자도 났습니다 남편이 결국은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소송을 이제 소송을 이제 아내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뭘 했냐 2차 혼인신고를 받 대상으로 아내를 상대로 혼인 무효 확인소를 제기합니다 주장의 요지가 뭐냐 아내가 남편 인장을 도용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맞췄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법안에서 이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당신들이 같이 가갖고 혼인신고한 거로 난 보인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너 이 무효인 혼인을 추인했지 않냐 왜냐면 혼인신고하고 난 뒤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여자하고 청산하고 난 뒤에 아내 친정의 병원의 원장도 맡았는데 너 이거 혼인 추인한 거다 라고 해서 남편의 청구를 일심법으로 기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항소심에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추가를 했거든요 이혼을 예비적으로 주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관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파탄주의 아닙니다 유책주의입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혼 청구 안 받아줍니다 결국 아내가 이거 주장해갖고 남편의 예비적인 이혼 청구도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도 이제 내심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계속 서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별거 아내하고 별거하고 난 뒤에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떠냐 일단은 이 이혼 소송 지금 이제 주제가 되는 이혼 소송까지 남편하고 상관녀 씨의 동거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25년간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당시에 당시에 자기가 들어갔던 남편명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애들이 지급하고 장손의 교육비로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아이들하고는 교류를 하는 거죠 차감한테는 학비 및 생활비로 한 2억 3천만원 삼남한테는 1억 3천만원 지급하고 아내도 남편하고 별거하는 동안 유치원 어린이집 뭐 사료조리원 등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양육비하고 교육비 부담했고 경제적으로 이제 잘 사는 집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상속받은 거 애들한테 토제하고 상가하고 아파트를 각각 증여를 했습니다 이 남편하고 상간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장남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리고 장남의 결혼식 참석을 했는데 차남의 상견례까지 참석을 합니다 상간녀를 데리고 하고 그런데 아래 같은 경우에 기가 찰테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했으니 차남하고 삼남의 결혼식에는 삼남의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하고 종종 연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남편을 찾아가고 심지어 삼남하고 장남은 어떻게 했냐면 남편하고 상간녀 씨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호내자 이복동생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상간녀 씨하고 이복동생 모셔가지고 여행 가기도 합니다 차남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런 거에 간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현재 이제 문제된 요소 속에서 법원에 이제 진수서를 제출을 하는 거죠 남편의 입장 또 아내의 입장 서로 이제 나뉘가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한다는 진수서를 제출했다가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또 엄마가 불쌍해 보인다 라고 이제 뭐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불쌍해 보인다 이렇게 막 진수서를 번복하는 등 이 아내하고 남편의 장기간 이어진 다툼에 이제 혼란과 고통을 계속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혼 청구가 됐고 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가 청구를 해도 남편이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25년간 별거 하면서 사실상 1차의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 다른 여성과 25년간 뭘 했다고요 중원적 사실혼관계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호대자도 출산을 했고 그리고 1차로 혼인 무효 화기 소송 예비적으로 이혼 소송 이거 이어가지고 이 사건 이혼 소송 제기를 했는데 내가 이걸 봤을 때는 남편이 아내하고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라고 있다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내 또한 별거 기간 동안 제가 뭘 했죠 남편하고 연락을 아예 안 했다고요 장남의 결혼식 참석을 위한 연락 외에는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대화도 안 했고요 편지 심지어 방문을 하거나 기타 뭐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시도했다는 사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혼인관계와 파트넨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혼인생활은 이미 실체가 형애화되어가지고 이미 파탄이 된 상태인거죠 그래서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파탄 원인은 누구한테 있냐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법원도 주된 원인은 남편한테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혼인신고 마친 후에 다른 조사하고 상관절 C하고 부정행위하고 아 상관절 B였죠 B하고 관계 청산하고 난 뒤에 뭐 친정의 병원의 원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강호사 만나가지고 주원적 사실혼 관계 강릉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25년간 그리고 심지어 혼외적까지 출산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민법 840조 유코에 여가지고 요원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항상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유책 배우자 유책 배우자 일방의사에 여가지고 축출 이혼에 염려가 없다면 또 나아가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체성을 상세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하고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또 세월의 경과에 따라가지고 혼인 파탄 당시의 현장했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 고통이 점차 약화됐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냐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세월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요거를 판단할 때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축출의 이혼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요런 법리를 봤을 때 남편의 기책사유 있는 거 맞다 그래서 요걸로 이라고 본격적으로 별거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25년이나 지났지 않느냐 25년입니다 자기가 별거 생활로 호딩 실체가 거의 해소가 됐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너무 장기화 돼가지고 남편의 유책선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가지고 상당 정도 약화된 것으로 난 평가가 된다 그리고 남편의 처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나는 본다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탄의 책임의 견중을 따지는 게 요 세월로 인해 가지고 현저히 감세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 특히 세 번째로 남편의 이혼 의사를 거절하는 것은 참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상황을 조합해 보면은 이게 진정으로 아내가 남편과의 호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현재 같은 이러한 파탄 상황을 유지하면서 중흥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그럼 호내자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나이가 든 남편한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네 번째로 자녀들도 당신들의 자녀들도 당신들의 호딩 관계가 이미 형애가 됐음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차남의 상년 내에 남편하고 상간녀씨가 와서 부부로 참석했지 않냐 그리고 장남하고 삼남이 남편하고 상간녀씨를 그리고 이복 동생을 인정을 하고 부부로서 살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단 남편이 별거 기간 중에 물론 아내한테 금전적 지원 안 했지만 자녀들한테 상당한 금전적 지원했고 그리고 아내 너도 일정한 소득이 있고 경제적으로 논독해갖고 자녀들한테 적절한 재산 중요하지 않았냐 그리고 각자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 있는 상태고 아내도 이미 이 사건 이혼을 한다 해서 축춘의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렇기 때문에 유채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해줘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이용을 해줍니다 제2의 인생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